2. 트래비스 스카스 지난 6일, 래퍼 트래비스 스카스는 자신의 고향인 휴스톤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공연에서 관객 중 8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죠. 오늘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 비극의 전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트래비스는 이런 말로 공연을 시작하는데요. 평소에도 트래비스는 공연 당시 팬들의 과격한 행동을 오히려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죠. 실제로 그는 2층 관람석에 있는 팬에게 뛰어내리라고 하거나 무대 앞 바리케이트를 넘어보라고 하는 등 팬들의 무질서함을 마치 공연 문화인 것처럼 조장하고 부추겨왔어요. 심지어 그의 노래 중엔 부상이 없으면 공연장이 아니지라는 가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 그의 광팬들은 트래비스의 이러한 공연을 특별한 경험이라고 추앙해 왔죠. 하지만 결국 지난주, 트래비스의 이 한마디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돼요. 공연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밀치고 달리며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공연장인 이들을 통솔할 장치나 인력이 부족했죠. 결과적으로 하나둘 다치는 관객이 나왔고 심지어 공연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공연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관객들은 일제히 스탑 더 쇼라고 외치며 공연을 중단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많은 팬들이 다치고 나서야 드디어 공연은 중단됐는데 이후 9살 남자아이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 일이 더욱 문제가 됐던 건 당일 공연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개한 영상들 때문이었는데요. 영상 속의 트래비스는 팬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이었죠. 스탑들 또한 관객들이 공연 중단을 요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로 인해 다음날 트래비스와 공연에 관계된 모든 관계자들이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됩니다. 트래비스와 함께 무대에 올랐던 드레이크 공연장에 왔던 그의 여자친구 카일리즈너에게까지 비난은 이어졌죠. 심지어 트래비스가 이 공연이 끝난 뒤 애프터 파티까지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분노는 또 한 번 커지게 돼요. 이에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요. 자신은 그날 관객들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절대 이런 일을 바란 게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공연비를 전액 환불하고 피해자들의 장례 비용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이죠. 카일리 또한 트래비스와 자신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그가 평소 팬들을 많이 아끼고 이번 일로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던 팬들은 어떻게 상황을 모를 수 있냐 트래비스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알았어야 한다며 그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죠. 또한 트래비스가 사태를 더욱 부추겠다며 언젠간 그의 공연 스타일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날 줄 알았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공연 현장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 또한 공연 전 트래비스와 그 팀에게 공연장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번 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이뤄졌고 최악의 사태를 낳게 된 거죠. 현재 이 일로 상해를 입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피해자들은 트래비스와 그 관계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떠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 받은 트라우마나 상실감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기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만 드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는 팬들의 즐거움뿐 아니라 그들의 안정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걸 왜 이토록 쉽게 간과한 건지 트래비스의 음악을 응원했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올게요.